옆돌리기 패턴 3번과 같은 배치이지만 내공과 1족구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떤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이 패턴 3번의 공략법입니다.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공의 크기를 고려한 겨냥법으로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로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치에서는 1족구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공과 1족구와의 거리가 변화하면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이나 스트로크도 바꿔야 합니다. 특히 Q가 테이블 바닥과 이르는 기울기, 즉 Q의 기울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커브나 스코트의 양이 바뀌면서 1족구가 멀어지면 가까이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두께를 맞추는 방법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스트로크 방식에 따라서 다름으로 같은 배치라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각각 따로따로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스트로크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